자, 합시다. 빨리빨리. 전차를 해요. 일단 1, 2, 3등이 정하는 거야. 그리고 방이 여기 하나 있고. 와, 시원해, 시원해. 한 명 자는 방이네. 와우! 자, 여기도 한 명. 이게 뭐야? 와, 여기 킹룸이다, 킹룸. 와우. 그림부터 달라. 높아, 높아. 침대가 높아. 아, 여기 거실은 에어컨이 없나 봐. 거짓어서 하면 돋박이다. 어떻게 해서 너 방에서 아주. 빨리 들어가자. 여기로 할까? 탁공 하자, 탁공. 탁공으로 여기서 튀겨가지고 이걸 좀 뒤로 살짝. 여기다. 봐도 옥은 그냥 똑같아. 탁공으로 남다리다. 아, 봐봐. 잠자리에 이거 해야 돼요. 렛츠고. 렛츠고. 그렇지, 그렇지. 오, 갔다. 됐어. 오, 갔다. 됐어. 오, 갔다. 뭐야. 뭐야. 유서야. 유서야, 유서야. 글맛mond. 염, 뒤. 우와, 이게 뭐야. 한 방에 너 연습했지? 이거 너랑 대만의 전사. 집중, 집중. 폭박한 거야?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지금 대박이다, 지금. 이거 잠자리하고 중요해, 사실. 도시에서 한 번 숙박이다. 아 이거 중요하다. 할 말 첫 번째. 아니겠지요. 오 한 대. 나 첫 번째. 나 첫 번째 끝났어.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났어. 두 번째 났어. 두 번째 났어. 두 번째 났어. 오! 두 번째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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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났어. 나는 그냥 밖이야. 밖이야. 현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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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독미를 되게 중요해. 아 씨. 도박하자. 뭐야? 뭐야? 아 아 좋았다. 아 주술술이 있어? 주술 안 돼. 주술 안 돼. 형도 씻어지면 그때부터 걸릴지 몰라. 거기다 씻고 최초로 걸리면 대박이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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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뭐 못 depends? 나는 네가 너 쓴 하지만 솔직히. 아 씨.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1월 3월. 딱 1번 걸. 진짜! 학부모는 동민이 형이 알아야 돼. 자, 후사관. 진짜 씨. 우리 발리에서 하자관은 다 어렵죠? 사사야, 사사? 사사. 에이 씨. 한 번만 맞아라, 씨. 우와. 걔 후사야, 이게. 우와, 왕의 방이야, 왕의 방. 마늘. 아, 지워. 내가 못 해, 못 해. 내가 못 해. 내가 못 해. 내 못 해. 내 무채 누가 가져갔어? 아 씨 내 무채! 땀이 나서 뒤클렀어. 스파트는 멋있겠는데? 스파트는 아래 스파트. 내 아버지! 스파트! 다셨어요? 예예예. 조 씨 배달해서 오지 않나? 알겠어. 문 서비스? 문 서비스. 문 서비스. 아니 이러면 게임 못 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뭘 게임 못 해? 아니 장동민 내 방 와서 라면 먹고 내 방에서 잠깐 누워있다 가고. 내 방 와서 자꾸 텔레비 보는 척 하면서 자려고 그러고. 아 노림수 있었네 동민이 형. 시원하는 데 있으려고 잠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야외야. 여기랑 여기랑 다 터져있어가지고. 우린 너무 좋았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 조식 먹고 우리 이동하나? 여행 와서 우리 맨날 가족들 기념품 같은 거 잘 못 샀잖아요. 기념품 사러 갈까? 좋다. 좋아 좋아. 아 좋아 나 받은 거 있어 진짜. 나는 발리 써있는 가방. 아 진짜? 짠 거. 나 알로우 발리 티 사고 싶어. 그러면 제안을 좀 해야 돼요 또. 아 기념품 독박? 그렇지. 오 독박이야? 독박이지. 오 마이 갓. 뭐야 뭐 세상스럽게 그래. 그럼 아침 먹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교통통을 하나 해야 되겠네. 교통통? 교통통? 가서 선물 사기 통. 아침 온다 블랙퍼스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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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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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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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하. 오 마이 갓. 아 맛있겠다. 야 알록달록이다. 아 이거 또 여기 또 올드머니 같은데? 올드머니. 어 그냥 일상 우리의 일상. 올드머니 룩? 어. 아 근데 왜 이게 좀 좁은 데로 잡았어 이번엔? 아유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약하느라. 아니 이게 저게 누구일까요? 장 회장 건가? 이거 아직도 안 팔았어? 아니 제가 요즘 뭐 정이 들어가지고. 아유 얼굴에 벌레가 껴있어. 아유 얼굴에 벌레가 껴있어. 뭘 쓰려고 했는데. 자 식사하십시다. 아주 맛있거든요. 아 미고랭 미고랭. 아 미고랭 미고랭. 음. 이거 멸는 뭐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게. 이게. 와. 숙소가 좋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갖다 줘서. 갖다 줘서. 갖다 줘서. 줄 안 써서.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훨씬 좋다 훨씬 좋아. 야 여기는 근데 대박이다. 어 비와. 비와. 비와? 비와. 아 비소리도 좋네. 야 이거 다 문 열어놓고 비우니까 너무 좋다. 좋다. 우리 혜인 뭐 할 거야? 동기 지금 제일 명동이 누구야? 제알똥. 나둘똥. 혜인은. 유세형 진짜 미쳤나 봐. 혜인은 극과 극이야. 혜인은 극과 극이야. 여기 와서 안 걸렸어. 왜 그러냐? 너 루피야 엄청 남겠다. 이거 뭐 냈냐? 야 물 쎈네. 어어 이건 제일 쎄. 금액은 얘가 제일 쎄. 그러네 한 번 걸렸는데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썼네. 독은 없지만 금액은 제일 쎄. 뭐야 뭐야. 밖에서 비바티 할래? 이거는 완전 복불록이네. 아니야 이거 하지 마. 뭐 하자마자 한번 걸려. 그럼 그거 어때요? 우리 채윤이 게임. 팝콘 튀기기 게임 있어. 감자튀김이랑 세트거든. 이게 팝콘이 팡 튀어. 많이 받는 사람 유리야. 그래? 어서 여기서 해도 돼? 아니 근데 좀 유리니까. 조조조조조. 유야 가져와. 바로 하자. 오케이. 한 번 봐봐. 한 번 봅시다. 나만 너무 봤으니까. 이게 가족끼리 하면 재밌거든. 그래? 아파. 버디 버디. 지금 잡아 봐. 너 뭐야. 너 뭐야.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컵이 있잖아. 컵으로 해야 되겠다. 컵이 있잖아. 떨어지는 걸 잡자고. 컵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음에 하나씩 뽑으면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카라멜. 노란색이 벌점. 이게 마이너스 1. 검은색은 플러스. 3점. 똥색을 잡아야 되네. 오케이. 1번이 요즘 좋아. 자 갑니다. 오프닝 춤춰줘요. 오프닝 춤춰줘야 돼요. 중간에 이 음악하고 춤춰야지. 왜 손 떨어. 어? 그거 붙여서 하면 안 돼. 아 붙이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기계에 붙으면 안 돼. 아이씨. 아 꺼먹은 거 아깝다. 어? 오래난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이 꺼먹을 못 잡았어. 군대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개. 일곱 개. 노란색을 안 잡았잖아. 대단한 거야. 세팅 봤어요. 와 장동민 저쪽에 놨어. 노란색 다 몰아놨어. 장동민 똑똑해서 벌써 세팅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아 신발까지 먹고. 다음만 안 돼. 음악이 재수이다. 어? 다 surprising. 잡으면 안 돼. 오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세팅은 이상하게 했어. 세팅은 이상하게 했어. 안 돼 왜. 세팅은 이상하게 했어. 이게. 안 돼 왜. 시간 다양한. 시간 다양한. 시간 다양한. shot. 배터리가 없어. 뭔 배터리가 없어? 지금 잘 뜨는구만. 네가 너무 눌러났어.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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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다. 나는 세 개만 해놓을 거야. 난 세팅 세 개만 해놓을 거야. 아 이거는 안 돼, 이거 배터리가 없어. 네가 세팅을 너무 눌러놨어. 세야지. 세야지, 세야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됐다, 됐다. 뭘 팝콘이 튀어야 맞지? 튀질 않는데? 주술한다. 왜 얘한테 주술을 해? 망하라고. 안 걸려야 되는데. 두 개만 받으면 돼. 야, 야, 야. 두 개만 받으면 된다고. 아이고야. 뭐 하냐.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됐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됐어. 안 돼, 이거 안 돼. 그건 아니야. 오케이. 어, 하나. 하나만 더 받으면 돼. 야, 손으로 빨리 넣어. 뭐 하냐. 야, 손으로 빨리 넣어. 뭐 하냐.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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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이거 안 바꿔. 안 바꿔, 이거 안 바꿔. 아까 하나 그건 좀. 아, 하나 빼고. 세 개, 세 개. 내가 당황했었어. 어. 역시 튼플이 중요해. 아, 이거 당황하게 된다. 왜 말하는데요? 그럼 방송에 이러고 해. 왜 도와주는데요? 아, 아유, 목 아파. 자, 윤규야. 두 개만 해. 춤추 시간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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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오, 안 돼. 야, 왜? 아이고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오, 어AU, 어우. 어렵구나, 어렵구나, 어렵구나. 야, 야, 야야. 야, 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야, 중에서 정민이야. 침착하게. 이제 튈 거야. 이러고zenverage. 야, 이것 받으라고. 야, 뭐 하냐. 오, 오. 하나 만 더, 하나 만 더. 하나 만 더, 하나 만 만 더. 천천히. 받어. 첫 처리. 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타임 아웃! 그거 뭐야, 농구! 버 더 버터. 버... 버 더 버터?! 버 버터!!! 아! 하여튼! 마지막 거는 받았는데 하나는 비터서 받았어. 뭔 소리야? 첫 번째 거. 무슨 소리예요! 잘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장동민 한번 최정동밥 갑시다. 두 개만 하면 돼 한 번 가시죠 잘 하셔야 돼요 안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안 튀어 어우 튀었는데 튀었는데 못 치면 안 돼 아이고 절었어 지금 못 치면 안 돼 아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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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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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회야? 와, 내가. 봐봐. 처음에 하는 사람이 유래하다니까? 독박자, 네가 독박자! 아, 이 개가 죽어 먹었어! 아, 독박자, 독박자!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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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나! 감독님! 다음 게임 정해라. 그럼요, 내가 정해야죠. 자, 준비하고 갑시다. 자 갑시다! 오케이 여기 호텔에 얘기하면 택시 불러주더라고요 역시 좋은 호텔은 다르네 그러니까 음식도 갖다주고 택시도 불러주고 수천이백 원짜리도 불러주긴 했어 그치 헬로 굿모닝 굿모닝 가위바위보 뒤에도 안 내면 놓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놓고 뒤에 탁게요 뭐? 윤규가 양보했어 양보하지 마 나만 소쇼 패스잖아 너 자꾸 이러면 너 사랑할 거야 우리 왜 쇼핑몰로 가? 디념품 안 그래도 사다 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채윤이가 선물 사 오라고 했는데 아빠 선물 사 와 귀여워 애기들은 뭘 좋아해? 나이별로 좋아하는 게 딱 있어요 아들이면 계속 바뀌어요 뭐 자동차 공룡 영웅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빨리 준호 형도 애기 낳아서 애기 선물 사는 거 보고 싶다 얘 엄청 살 거 같아 어 정말 애기 많이 사줄 거 같아 장난감 사달라고 다 사줄 거 같아 지민이한테 맨날 혼나고 아하하 기념품 아직 우리가 독박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가서 정해야죠 교통비 있잖아 그 아니 장동민 씨 생각이 많으시네요 어? creative 게임 생각이 났어요? 어 아무 가ís 아니에요 으에에에 risque 으엉 MORE 지금 마지막 게임 준호만 안 걸리면 진짜 최초잖아요? 동민이는 최다발치 어떻게 준호 형님 왜 걸려드려? 보복과겠지. 장동민이 머리가 있으면 4시에 합심하는 건 안 하겠지 만약에 여기서도 사랑하면 진짜 진이었어. 나 진짜 인정. 아니 호주에서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덱스 덱스 덱스. 아 나 씨. 호주 강아지 호주 강아지. 아 씨. 복불복을 하시오. 오케이. 아이고 이수한테 뛰어난다. 6끼가 성공. 명강의 무. 6끼가 성공. 명강의 무. 아 진짜 너무 성공하다. 일부러 복불복 게임을 한 거였구나. 아주 머리가 좋은 녀석이야. 다 우리의 술을 읽고 있어. 채널S.